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속에 들뽀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 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대언자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나무마다 지켜 불속에 던져 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이.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메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